오늘도 엄청 더워요. 그래도 오늘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동그리아빠입니다. 이리입니다. 호퓨지입니다. 저는 1%입니다. 막말 1% 겁나 더워. 오늘은 이리 선수가 새로운 코스를 개척했어요. 5축이에요. 축대 5개를 여기로 넘고 여기로 와서 요거 넘고 요거 넘고 요거 넘고 요거까지 넘어보겠답니다. 자신있답니다. 이리 선수 이거 성공하면 세계 최초예요. 과연 세계 최초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죽은 건 아니에요. 다시 내려갔어. 용평에서 며칠 동안 다운만 해서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4박 5일 동안 용평에서 신나게 먹고 다운만 해서 배도 볼록 나오고 감도 떨어지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 그러나 이거 과연 성공하면 세계 최초인데 어 이따 하나도 성공했어요? 2개! 아아아아아아악 이리 선수 1위 선수 과연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쥘 것인지 5축이 축대 5개를 통과해야 되는 미션 그 중 Stunt 축축이 축축이 도전합니다. 클릿으로 바꿔 가지고 하하하하 V4 묵직한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한테는 돼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묵직한 동그리아빠. 80kg 넘으면 사실은 돼지인데. 배치기. 여기는 배치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제 백마님이랑 탕 먹으면서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먹는다고. 결국엔 술을 그냥 몇 시까지 빨았나 몰라. 통편집 되겠습니다. 좋아요. 배치기. 아 이거 타들이 강해졌어. 장마통에 몇 주 쉬었다고. 타이밍들을 못 맞춰요. 차 빼요 빨리. 집에서 앉아있으면 나중에 걷는 것도 이로 오르네. 걷는 것도 이로 오르네.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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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주 동안 쉬러서. 좋아요. 좋아요. 반칙이에요 근데. 축축축. 축대를 꼭 밟아야 돼요. 대표님. 아 흔들렸어요. 1963년에 너무 덥고. 미션이 잘될 리가 없는 날이에요. 몇 주 쉬었지? 덥지? 몸무게는 더 나가지? 좋아요. 좋아요. 아 멈칫. 멈칫.. 토마스님, 이 바이크 잘 들어갔고요, 아... 조금만 좀 빨랐으면... 어필님? 셰프님, 올라는 갔어요. 한 칸 올라갔어요. 오, 좋아요. 오, 성공입니다, 어필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 선수, 과연? 하... 이 선수가 이제 개척을 5축이, 축대 5개 넘는 걸 개척은 했는데, 이제 개척을 5축이, 축대 5개 넘는 걸 개척은 했는데, 지금 한 개도 버거워요. 날은 덥고, 갈 길은 멀고 올라갔어요. 어, 좋아요. 이제, 어, 그쪽으로 가나요? 그거... 배로코 말치기죠? 자, 이 선수. 이 선수. 5축이, 그게 최초로 5축이 도전합니다. 어, 좋아요. 어, 또 거길로... 그렇지, 그 작전 좋아요. 그렇지, 올리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2개 성공했고요. 3개! 3개 했어요, 3개. 3개 성공했어요. 4개째. 4개째 성공했어요. 마지막 5개째. 저건 비교적 쉬운데, 중심만 안 깨지면... 성공입니다! 세계 최초로 5축이를 성공하는 이 선수 되겠습니다. 엄청나구만! 예에에에에에에에! 역시 점심 사준다니까. 뿌리뿌리 코스 왔는데... 장마비에 그냥... 엄청 패해 나갔어요. 겁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 어, 이제 뭔가가 살아났어요, 이리 선수. 한방에 성공을 했어요. 동그략밥 토마스님 아직 뭐 한건 없어요 거기다가 셰프님 좋은 작전인데 좋아요 좋아요 아휴 마지막을 못 넘기네요 코스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동그략밥 영리한 프리 왜? 잘 들어갔는데? 영리한 프리 마지막 잡아 잡아 잘 잡았어 셰프님 명리하게 들어갔고요 토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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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오 이거 성공은 아니에요 동굴이 아빠 네 그렇지 몇일까지 아 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렇지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 자 에이체프님 잘 넘어갔고요 잘 넘어갔고요 마지막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속도 흔들렸지요 아 셰프님 없어요 없어요 자 좋아요 이제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1위 선수가 클리 때문에 넘어질까봐 따라다녔고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동굴의 아빠 정통 가운데 코스로 도전합니다 정통파 셰프님 잘 넘어갔어 동굴의 아빠 저 같으면 좀 더 앞으로 가서 앉겠는데 저렇게 흔들리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셰프님 안정적이고요 그냥 가면 돼요 넘어가요 저렇게 흔들리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앞으로 좀 앉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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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들어요 속도가 속도가 넘어 속도를 안고 로치 좋아요 속도를 해 속도 그냥 지나가 지나가 멈추지 말고 베프리코스입니다 너무 더워요 각자 다들 더위 먹지 않도록 각자 알아서 컨디션 조절 해야 돼요 이거 베프리코스 1위 선수가 먼저 도전합니다 오히려 여기 코스가 좋아졌어요 저렇게 인간미가 없이 한방에 성공을 해버리네요 아 그래서 너한테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돼도 나오고 길막 토마스님 1미터 같습니다 동굴의 아빠 1위 선수가 쉽게 해서 그렇지 절대로 쉬운 코스가 아니야 이거 괜찮네요 도마스님 동굴의 선수 여기가 어 좋아요 넘어갔어요 아 코스를 잘못 들어갔네요 클립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돼요 클립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돼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도마스님 빼버렸어요 장애물 하나 뺏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안 넣었어요 아이씨 3개씩 넣었어 3개씩 넣었어 3개씩 넣었어 3개씩 넣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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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아 거의 다 갔는데 오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잡았어 잡았어 오늘은 너무 더워서 호수만 통과하면 성공이에요 뭐에요 뭐에요 땡 1위 선수 스프링 쿨러커스 인간 미 없이 또 그냥 한방에 성공인가요? 으아아아아 어 PI 어필님 왼쪽 코스 어으 동오리아빠 을 좋아요 좋아요. 일단 살렸어요. 살리고요. 오! 잘못 왔어. 한필님. 동그략 아빠 잘 들어왔어요. 넘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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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마스님 잘 볶았어요. 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가 가 가 가면 돼. 아이구. 아이언 셰프님. 어! 좋아요. 잘 들어갔고요. 살리고 살리고. 나이스야. 성공입니다. 오스톤과 성공입니다.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고맙습니다. 뭐가 날라갔는데 저쪽으로. 어필님. 꼴짝 꼴짝. 그렇죠. 잘 들어갔고요. 카메라를 막고 있어요 또 동그략 아빠는. 어필님 성공 일부 직전. 아이고. 넘어올어 넘어올어 넘어올어. 이건 뭘 알아야 되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쳐요. 날도 더운데. 유선수 깔끔하게 성공해버렸습니다. 새로 개척한 OX코스. 인기가 많아서 오늘 또 왔어요. O자겠죠. 요번엔 되게 부드러운데? 엄청난데요? 아 참 나왔네 자 스타코스에요 스타코스 이두 선수 아까처럼만 해 왜 아까처럼만 해? 반효 반효 받으세요 설마? 겁나 센데 이건? 반효이야 반효 반효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별 별이에요 별 별 볼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두 선수 과연 이게 될까요? 더 빠른 속도로 잡아! 잡아! 미안해 잡아 별 볼일이 있을지 이두 선수 될 것 같답니다 될 것 같대요 힘내 속도 됐다 잡아! 잡아 되겠습니다 잡아 되겠습니다 되겠다 이두 선수 과연 아까 두 번째가 제일 잘 됐어 아.. 거의 됐는데 이거는 체프님 엑스코스 됐다 아니요 속도가 있어 속도 체프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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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도전합니다 되겠는데 좋아요 발이 안맞는데? 아 거의 됐는데 더워서 안돼 더워서 으쌰 뭐야 이거 아 잘갔다 좀 좋아지고 있는데? 와 좋았는데 엄청 부드러웠는데 안에서 씬 씬